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경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4월 들어 49명이나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지난 주말을 고비로 유흥주점 집단 감염은 차단돼 한시름 더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한 차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외동읍과 한수원 상황은 일주일 정도 더 지켜봐야 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월 시작과 동시에 경주에서는 무려 4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유흥주점에서만도 11명이 확진됐습니다. 경산 확진자가 경주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접대부를 불러 노래를 불렀고 동석한 도우미가 포항과 대구, 울산업소를 드나들면서 전파됐습니다. 다행히 지난 주말부터 유흥주점발 확산세는 숙지는 국면입니다. 하지만 5명이 확진된 한수원에서는 여전히 100여 명이 격리 중이고 외국인 노동자 집단 감염이 발생한 외동읍에서는 지난주부터 주 2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이번 주까지는 지켜봐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울산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외동은 울산 생활권이어서 지난주에 3번을 검사를 했습니다. 다 음성이 나왔지만 이번 주까지 잠복기라서... 이런 와중에 지난 주말 김천의 한 국제적 사회봉사단체 회원이 가족 확진에도 불구하고 경주 모호텔 행사장에 참석해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주시 보건소는 행사 후 식사 중이던 회원들을 해산시키고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경주는 관광회의 도시라 방역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잠시 놀다가 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다 방역 소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점이 다른 타 도시보다는 몇 배로 힘들다고 볼 수 있죠. 유흥주점 경우처럼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은 구상권 청구도 어렵습니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데다 엄중한 처벌로 자칫 조사에 비협조로 나올 수 있어 불시 단속에 적발된 위반업소와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서너 달마다 급증하는 경주의 감염 상황,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언제든 집단 감염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